넷에 접속하고 살지 어이 당신! 그래 당신 말이야! 넷에 접속하고 살지, 어? 너라면 절대 접속 안 할 거야! 기업들은 새로운 넷이 안전하다고 하지! 지난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다면서! 놈들의 산악탑에서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겠지! 하지만 틀렸어! 지금 넷은 녹슨 차에 도장질만 한 거야! 아무 소용없어! 향수를 뿌린 개똥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넷에 풀어놓은 악라들은 아직 그대로 있어! 치명적인 바이러스! 오직 파괴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넷에 복잡한 거미줄에 사로잡혀! 공허의 정신에 뺏긴 넷너너들 말이야! 영혼의 가뭄 얘기는 드러나 봤나? 알트 커닝헨과 소울 켈러는! 몰라? 자, 귀열고 잘 들어! 왜냐면 내가! 넷! 넷! 네도워치는 잠도 없나? 넷! 알 Minneapolis year wish you had potentialって quick qu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